네, 최근 멤버십 가격을 58% 올린 쿠팡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격 인상 동의 문구를 작은 글씨로 적고 평소와 같은 결제 버튼처럼 보이게 하는 것. 이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인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최근 쿠팡에서 물건을 사다 자신도 모르게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평소처럼 무심코 결제 버튼을 눌렀는데 작은 글씨로 월회비 변경 동의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결제 동의서 이런 거 다 자세하게 안 읽고 체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약간 이렇게 인상을 하려고 동의를 얻는다는 게 조금 별로인 것 같습니다. 앞서 쿠팡은 월 멤버십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상품 결제 버튼에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묶어둔 건데 SNS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쿠팡 관계자는 와우 멤버십 요금 변경에 대해 공지문과 이메일 등으로 최소 3회 이상 알렸다며 해지도 간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SNS에는 동의 의사를 철회하려 쿠팡 상담원에 문의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연입니다.